영양소가 다른지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. 네, 당연히 다릅니다. 왜냐하면 닭의 경우도 부위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조직을 만들고 영양적 구성도 다른데요. 일단 닭의 부위를 나누면 살코기, 가슴살, 날개, 넓적다리살, 다리살, 또 목 그다음에 부산물로는 간, 내장, 모래주머니, 모래주머니의 똥집이라고도 하죠. 심장 이런 것들로 나누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. 이 많은 부위들 중에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부위는 어딜까요? 날개, 다이어트 안 좋다고 그러던데 맞아요? 정답이 반이라고 하는데 일단 닭의 부위 중에서 지방 함량이 많아서 다이어트 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목입니다. 목이 26.2%가 지질이에요. 그다음은요, 닭 내장 18.9%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목은 닭 한 마리 잡아봐야 조그맣고 그다음에 내장은 잘 안 먹잖아요.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부위 중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가 바로 날개예요. 15.2%가 들어있는데 닭 가슴살에 비하면 자그마치 38배나 되는 지방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느낌이 차이가 있죠. 저는 버펄러 윙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다이어트 위에 피해야겠네요. 그렇죠. 이게 버펄러 윙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서 버펄러 윙 가득 쌓아놓고 드시는 거는 좀 뭐죠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닭 부위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부위는 역시 가슴살입니다. 23.3%인데 지질이 0.4%밖에 되지 않아서 드시면 목이 매여요.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분들 계속 닭 가슴살 먹으니까 너무 퍽퍽해서 먹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고요? 이럴 때는 가슴살 대신에 살짝 다리 쌀이나 넙적 다리 쌀을 드시는 게 좋은데 단백질은 조금 줄이고 지방은 조금 늘지만 먹을 때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닭 가슴살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이거를 약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럼 치킨집에서 오늘 시키려면 다리 쌀만 시켜 먹어야겠네요. 자자자 이게 아니에요. 이게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린 건 생살 기준이고요. 치킨을 시키면 튀기잖아요. 튀기면 튀기는 기름이 닭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질 함량이 다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치킨을 먹는다.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뭐지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데치거나 구워서? 네 맞습니다. 데치거나 구워드시는 게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이죠. 그렇군요. 오늘...